자 그러면 시즌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시즌이 여러분, 오늘 이제 1일 7일 날이잖아요. 너 시즌이 아닌데 대답해줘 봐. 막 하나 사는 거야? Hello, my name is Doeon. I am master of Disgust. You're master of Disgust. No, Disgust! Disgusting! Hello, Disgusting. Hello, Disgusting. 나 핸드폰 바꿔주시면 주세요.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경경주세요. 발음 막 뭉개질 정도로 하이파네만. 집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주세요. 멋있게. 주세요. 강력있게. 주세요. 탈락. What the f**k? 시작! 마크 좋아요. 이일이 형 좋아요. 많이 싸늘하다. 애교를 책으로 배웠다. 억울한 팀 하고 싶었어. 두 손 하고 싶었어. 딱 한 명. 그러면 꼭 하고 싶었던 사람. 만약에 한 명 한다면. 재현이. 재현이. 왜냐면. 그러면 형은 누구랑 팀 하고 싶었어요? 나? 네. 난 너. 제요? 저는 형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까 뭐 셀카 이런 각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면이 가장 예뻐. 어떤 사람은 왼쪽이 예뻐. 예를 들어 도영이는 오른쪽이 예뻐. 그래가지고 도영이는 맨날. 뭐야? 영상 찍으면. 네, 아닙니다. 마크구나. 아, 아닙니다. 마크가 아닙니다. 아, 너무 재밌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재밌어. 너도 해볼래? 잊지 않아, 잊지 않아, 잊지 않아, 잊지 않아, 잊지 않아. 나온 티저 사진을 보기 전에 형이 장난친 걸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길래 해서 봤는데 그 두 배로 더 웃긴 거예요. 네, 조수할 사람. 형 조수하기는 내 그릇씩 넣을 거 같아. 자, 다들 긴장감 넘치게 나랑 겹치는 애가 있나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아, 겹쳐보세요. 아, 도영 씨는 오늘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왜? 안녕하십니까? 나한테도 아주. 자, 나한테도 아주. 오늘은 도영 씨 인터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도 아주. 야, 네가 막내니까 방 쓰지 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막내잖아. 침대 앞에 형 동생이 어디 있어? 맞아. 뭐야, 왜 맨날 예쁜 만들어줘. 오우. 맞는 맘만 하니깐 그렇지. ㅋㅋㅋㅋㅋㅋ 탱이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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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별로였어. 탱이의 선택은? 네, 한부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용혁이 형! 나가! 나가! 어떡해. 이 정도면 내 분량은 잘 뽑는 거야. 넌 다 이용할 거야. 저기 그 연막작전은 좀 조개지. 알았어. 도영은 어떤 눈빛을 보냈지? 아 너무 살짝인데요. 너 나가의 주인공은? Today's guest Merck Henderson Doe Young Doe Young Jenis Bone ended 이거에 맞는 리액션을 하겠습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자 탈락. 고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끝났어요? 아 진짜 힘들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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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하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아니 그냥 말이 나온 거야. 아니 당부터는 어디나 너가 해라고 하면 제가 역시 빠르게 알게. 와 이게 진짜 무섭네. 역시 해차이 친구들은 달라. 오실 거예요. 그럼 가야지. 티켓은. 티켓? 네. 너 SM이야? SM이든 티켓은 너 진짜 정없다. 아니 잠깐만. NCP요? 지금 보냈는데 아마 내년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야? 너의 개그가? 보통?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그냥 재미없었죠? 아니 재미있었어 충분히. 알려주시면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에잇! 너 왜 이러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드림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드림 아니고서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면. 아마도 천러 얼굴이 합산되잖아요. 너희 나이 안 먹을 거 같지? 저희는 정에서 알려줘. 자고 싶게. 뭐 하나 줘. 진짜 드림 정하지 말고도. 그리고 아까 이겼으니까. 난 이제 뭐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야 나도 거기 노은데 껴줘. 말했잖아요. 공동년에 태어났어요. 여기는 영한 사람들만 올 수 있다니까요. 귀여워. 형 올지. 형 진짜요? 어? 당장 오세요. 지금 올래요? 네 형 여기 어디냐면요. 이거 바로. 이니까 일로 와요. 이게 된 거야? 네. 저희 시즈니랑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 제가한테 전화했는데 네가 왜 받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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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